공연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멤버들이 다 왔으면 더 풍성하고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저희 멤버들로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음 공연은 아직 일정이 잡혀지지 않았는데 음악을 또 뵐 수 있도록 빨리 연습 많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애고했네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귀갓길 안전히 가세요. 안전한 귀갓길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캡페인 같애. 아 손이 있겠네요. 저는 멘트만 고갈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사진 촬영은 같이 찍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컨투 타임 하고 될까요?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고기만두 고춧가루 고춧가루